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프드 체인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체인 스티치가 기본이 되는 스티치로 먼저 체인 스티치를 한 줄 준비해 주었어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 체인 스티치의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아래서 위로 통과해 줄게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체인 스티치 뒤로 지나가 주실 건데요 위에서 아래로 통과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체인 스티치로 위에서 아래로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작업하고 있는 실이 체인 스티치를 감싸도록 한 줄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위프드 백 스티치와 위프드 러닝 스티치와 방법은 같은데요 그거를 이 체인 스티치 위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실 건데요 마지막 체인 스티치의 중간 지점으로 바늘을 뒤로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